꼬맹이 꼬맹이 세정아 마당을 접수해버렸네 5대5 삼촌도 안 무성하며 천하무조 꼬맹이들입니다 특히 저 지붕이의 여자애 쟤가 진짜 용감해요 우리 코니도 왔니? 코니야 이리 내려와 이리 맘마 먹어 이봐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해서 애들이 삼삼오오오 모이고 있네요 애치랑 순이도 지금 바깥을 구경하고 있어요 태 뜨는 걸로 태 뜨니까 좋지? 지금 코니가 마당에 오다가 5대5를 발끈했어요 어디야 너 무섭대 아 그랬어 코니야 코니야 코니는 5도마저 들어갔고 5대5 가지마 크으윽 코니는 5대5를 이겨내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4000만원 오늘 하루에서부터 밥을 먹었어요 응? 계속 쳐다보고 있어 저렇게. 우리 엄만가? 응? 줄이 붙었다. 진짜 겁이 없고 나섰네. 어색해. 여러분 보시면 지금 콘이랑 저 꼬맹이랑 저 오두막 안에 카라가 왔어요. 카라가 보이시나요? 꼬리야 쟤 누구야? 쟤는 카라. 카라! 카라야. 먹냐고 보지도 않고. 카라야. 닭고기 먹을까? 응. 기집. 꼬리야. 아이구 이뻐.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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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이리 와. 이리 먹자. 꼬리야. 닭고기 좋아해? 응? 우리 꼬리. 왜 으응이야? 카라야. 카라씨. 여기 닭고기 있는데. 야 너희들 너무 이쁘다 아기야 와 아기한테 뺏겼어 카라가 무슨 일이야 카라야 카라야 카라 카라야 카라 카라야 카라 다 뺏기고 있어 꼬맹이 제법인데 아기 이리와 콩이 이리와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아기야 카라가 밀리다니 카라가 밀리다니 오오오 너 줄까? 아기들 너 줘 카라야 옳지 쪼꼬맹 오오오오오 다 sometimes 칼아 아기 한테 아기한테 칼아 칼아 보여주세요. 가세요 보보. 보보. 가야돼 가야돼. 보보야 길막하지 말고. 빨리 가자. 우리 모두 고양이들. 손님 고양이들. 아이구. 쫀냐. 손님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십쇼. 쫀냐. 나 진짜 너무 좋다. 그치.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아이구 이쁘다. 야 진짜 소풍 온 것 같다. 소풍 온 것 같아. 오 좋아요. 소풍을 즐겨보아요. 애기들. 잘 먹을 자시 있나. 자시 있나. 자시 있는 고양이 만든 별아. 자시 있나 우리 보보. 자시 있는 고양이 만든 별아. 일단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먼저 먹자. 이거 엄마. 엄마. 이리와. 보보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너무 잘나와요. 보보야 여기 나와서 먹어. 옳지. 할아버지. 지금 쫀리도 저기서 먹고 있습니다. 야 날씨 무슨일이야 이거. 지금.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쫀냐 더 먹어. 자자. 자자. 옳지. 아 우리 쫀이 이쁘다. 쫀냐. 숲의 요정 같아. 엘프 엘프. 우리 쫀이 엘프에요. 자자 엄마. 아빠 먹어요. 다 먹었네. 끝. 할부지 끝. 오늘 이렇게 피크닉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 고양이들.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빅차 맛있게 먹었어? 눈 깜짝이야. 훈훈합니다. 햇빛도 좀 쎄고 그래. 잠만 자지 말고 이놈들아. 알겠어? 그래. 아주 좋아. 보보도 보여줘. 보보의 애교 원조를 보여줘라. 니가 애교 원탑이었다. 잊지 마라. 떼굴떼굴 보보. 이리 오세요. 이만 성공. 옳치. 옳치. 쓰러졌다. 보보가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보보. 보보야 니 자리를 지금 도도가 탐내고 있어. 큰일났어. 어떡하면 좋아. 빤초 보여주세요. 그렇지. 너도 지금 도도한테 밀리지 않아? 니 미모가 상당하거든 지금? 도도가. 아유 우리 보보. 보보가 조금 아재 사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흑흑. 아빠의 피를 못 속이는 건가? 응? 아니야 보보야. 엄청 귀여워 우리 보보는.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야. 보보 반죽 은왕. 90 사이즈에서 95 사이즈로 편했다는. 흑흑. 반죽이 조금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야 우리 쫄 여사님. 여유롭게 그루밍그루밍 갖고 계시네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캬. 실루엣 무엇? 차차. 차차야. 차차야 너 너무 멋있어 지금. 역광치대로입니다. 엄마 곁을 떠나지 않는. 캥거루 족. 차차. 흐흑. 아유 리쟈니 예뻐. 야 꼴이 뭐야 이거 이렇게 길어. 이야 차차야. 화보다 화보. 아이고. 우리 보보 쓰러진다 쓰러져. 엄마한테 오세요. 왜 꼬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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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응? 꼬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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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꼬르록 꼬르록 꼬르록. 고마워요. 엄마 좀 더러워요. 그루밍 해주세요. 우리 효자. 우리 효자녀석. 우리 보보가 이렇게 장성을 했네. 엄마 그루밍도 해주고. 고마워. 뭐야? 그럼 아내 녀석들. 지금 얼마나 사고를 치고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꼬맹이들. 어이구 우리 도치. 도치 얼굴이 말끔해졌네. 보자. 괜찮아? 어이구. 어젠 눈물이 좀 많았는데. 약하러 먹였더니. 눈물은 안 나네요. 도둑이. 도둑이. 엄마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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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휴. 우리 공주님들. 보쌈아. 오키야. 공주님. 뭐하세요. 아휴. 둘이 아주 그냥 찰싹이네. 찰싹. 오키야. 앉아먹어. 우리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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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도둑.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있냐? 녹는다. 녹아. 사이좋은 자매 같아. 자매끼리 이렇게 친하기가 쉽지 않은데. 찜잡이가 아니라서 그런가.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우리 공주님들도. 건강하게 잘 있고. 우리 남정네들보다 지금. 공주님들이 더 튼튼해. 어떻게 된게. 그치? 어이고 이뻐. 귀여운 이들. 부엉이들. 거기서 자. 아키 부엉이같다. 아이치. 아이치. 먹는다. 우리더치. 깨꼬다아 우리 대치 따뜻한 거 귀신같지 알아요 장판이 어딨는지 어떻게 알았어? 왜 그랬어? 깨꼬다 우리 개 깨꼬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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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딱지 떼줘 봐봐 야 도치가 무슨일이야 우리 도도가 무릎냥이가 됐어요 무슨일이에요 우리 도도 무릎냥이 됐어요 헬로 좋아좋네 우리 애기 발을 만져도 가만히있고 혜생이 우리 애기가 응 스트릿정신을 잃었어? 응 스트릿정신을 잃었어? 고고자리 고고자리 우리 뱉뚱이 아이고 배그냥 똥똥하네 우리 고등어 응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귀여워 꼬리 딸기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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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놀아 아이고 놀아 이 감기도 이겨내야 된다 노치야 이 감기도 이겨내야 된다 알았지? 이 노치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꿀꿀꿀꿀 하지만 밥은 잘 먹고 있습니다 꾸앙 침묵치지 말고 먹어 엄마 꾸앙 야 꼭 그렇게 먹어야 돼? 거의 먹는 거 반, 뱉는 거 반인데? 오 너무 텅텅 먹고 머꼬야 머꼬 맛있어? 머꼬도 이렇게 만지면 가만히 있네 빨리 먹으라 머꼬 만지니까 제 손이 너무 시커며보이네요 짜파게티 머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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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shorten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